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저도 이런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남미새한테 우주 최초 빛의 속도로 바로 뻥 차여버린 무매력의 사나이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이에요 봅시다 제목 아니 이혼만 세번한 여자한테 내가 오늘 고백했다가 바로 까였는데 어? 내가 훨씬 더 아깝잖아 나는 총각인데 근데 감히 나를 깠어? 어? 이게 말이 되는거냐고 원제 세번 이혼한 여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집에서 회 한살이 하고 술 한잔하고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여기에 유부녀들이 많다고 해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서론이 길었군요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 회계 담당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절대 그 나이로 보이지 않게 굉장히 동안입니다 20대로 보여요 직급은 주임이죠 제 아래입니다 솔직히 얼굴 자체는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지만 언제나 늘 밝고 씩씩한 그 모습에 주변 사람 보는 사람마저 기분을 참 좋게 만드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이 여자 웃는 모습은 뭐랄까 작은 강아지를 닮아서 이게요 보고 있으면 참 귀엽고 그러다보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이 가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조용히 회사에서 지켜만 보다가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저 혼자 몰래 짝사랑을 했었는데요 최근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며 좀 친해졌고 그 뒤로 종종 술을 한 잔씩 기울이고 했는데 얼마 전이죠 술 기운에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꽁꽁씨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정말 순간적으로 갑자기 눈물을 콱 쏟아내는데 아니 이게 뭐야 많이 당황스러웠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꽁꽁씨 왜 울어요 왜 이래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혼을 3번이나 했고 아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때 역시 저 정말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침착하게 한참을 달래주고 조용히 왜 그랬냐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일단 첫번째는 사기결혼을 당했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성범죄자였대요 그리고 두번째는 가정폭력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매일 맞고 살다가 살기 위해 도망치듯 이혼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이마에 꼬맨 흉터도 있고 다리가 한 3번인가 부러졌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 이혼녀라는 타이틀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과 또 남편의 바람기가 심했대요 그러다가 남편이 나는 우리 안마랑 그만 싸우고 싶고 또 우리 안마 욕하는 너같은 사람이랑은 살기 싫어 이러면서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데 당시 직업도 없고 또 모아둔 돈도 없어 결국 아이마저 뺏겼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이혼하고 조부모 손에 크다가 고등학교 때 조부모님 마저 돌아가시고 친척도 없이 그렇게 본인 혼자 살았던 게 너무 지옥 같아가지고 자기는 절대 이혼 같은 건 안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버려서 삶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과장님 좋은 분인 거 잘 알지만 나는요 남자가 너무 싫고요 혐오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펑펑 우는데 저는요 이런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근데 무슨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사실요 제가 이거와 똑같은 내용으로 꽁꽁띵띵 꽝꽝꽝 여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혼을 세 번이나 한 여자는 여자가 문제다 절대 결혼하지 말고 도망이나 차라 이런 댓글이 많다군요 하지만 말이죠 제가 2년 동안 쭉 지켜본 결과 이 여자는 좀 다릅니다 남들이 모르는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 그 누구도 예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잘되고 싶은데 고백을 한 이후 어색해지는 것도 싫다며 이제는 회사에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줘요 날 모르는 척해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조용히 기다리면 마음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역시 이혼 세 번 한 여자는 정말 안 되는 거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백글 1반 저기요 이거는 이혼 세 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너 싫다고 대놓고 거절하고 어색해하는데 무슨 마음을 계속 가지냐 마녀 따지고 있어요 그것도 마치 자유롭게 이혼여를 받아준다는 마인드로 말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같지 않고 우습습니다 왜요? 이혼 세 번 했다니까 뭐 만만해 보입니까? 아니 직장 여자 동료가 너한테 고백을 했는데 저도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이혼을 세 번 한 과거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지가 고백했다가 바로 뻥 까였는데 지금 이게 뭔 개소리래요? 제발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사람 괴롭히지 좀 마세요 2번 님아 다 떠나서 그 여자분이 너를 바로 거절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세 번 이혼한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할 게 뭐죠? 당신이랑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분이 먼저 좋다며 호감을 표시한 것도 아닌데 너 지금 혼자 뭐 하세요? 3번 이거 뭐야? 걔 또라이야? 야 세 번 이혼하면서 이제는 남자가 싫고 혐오스럽다는데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남자잖아 거절을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아예 여지 자체도 안 준다는데 너는 뭐 눈치도 없는 건가? 아니 도대체 뭘 기다리겠다는 거요? 힘든 사람 괴롭히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인생이 너무 평탄해가지고 심심해서 이러는 건가? 그런 건가? 어? 4번 상대가 분명히 혐오스럽다며 대놓고 거절을 했는데 그런 상대방의 마음은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아니야 내가 감싸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돌아설까? 일단 미친 생각을 하고 있네 아니지 생각이 없는 건가? 5번 솔직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이혼했다는 건 이건 보통이 아닌 여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말 그대로 남미세 그 자체라는 건데 사실 그래 두 번도 어이가 없는데 세 번은 진짜 100% 남미세야 그런 만큼 쓴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지 마음에 들었다면 나 세 번 이혼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이렇게 나 세 번 이혼해서 남자를 혐오해 이런 소리 안 한다 남미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미세조차도 너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다 어쩐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내 댓글 그러네 야 남미세가 걸을 정도면 참 거지 같네 끌 끌 끌 끌 6번 아니 이거는 그냥 지가 먼저 고백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까인 건데 상대가 이혼여고 지는 총각이라서 당연히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조차도 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네 정신 나갔구만 7번 말은 똑바로 해야죠 이거는 세 번 이혼이 아니고 서른 번을 이혼했어도 마찬가지로 네가 여자 후려치며 자유로운 척 받아준다고 할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까였던 주제에 진짜 별콜이네 나 참 가짜나서 8번 저기요 형님 당신은 차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뭘 기다리겠다는 거요 어허 뭘 기다려 뭘 9번 세 번 이혼했다고 선택권이 지한테 있는 줄 알고 있네 근데 뭐 솔직히 세 번 이혼이면 여자도 문제 있는 거야 10번 이런 거지 같은 세 번이나 이혼을 할 정도로 남자 보는 우리 똥꼬에 달려있는 남미세 여자한테 까였어? 야 이 쓴이 진짜 별 볼일 없나 보다 11번 세 번째 결혼이 싸합니다 소송이라는 건 함부로 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가 소송을 걸어 애까지 뺏겼다고? 이건 여자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보통 양육권은 여자가 가져오는 법인데 그마저 뺏겼다면 잘 알아보세요 애들께 아니 이미 우주 저 멀리 뻥 차였는데 알아보긴 도대체 뭘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최소 썸 정도는 탈 때 알아보는 거 아니야? 이 남자 까였다고 12번 여자도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 쓴이 진짜 소름 끼친다 여자가 세 번을 이혼을 했든 말든 둘이 뭐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자기 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그지같고 꺼림칙해요 마치 서로가 세기의 사랑 중인데 여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그런 슬픈 드라마를 자기 혼자 만들어낸 느낌이야 니가 작가세요? 그 여자는요 그냥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또 이렇게 미친 남자 하나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불편해질 생각에 완전 개막막할 거야 저 같아도 눈물 날 것 같다고요 얼마나 그지 같으면 울겠어 그러니까 제발 신경 끄고 너 혼자 살면 안 돼요? 내뚜라고 13번 어이 김씨 어이 자꾸 왜 이러나 혼미하게 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네 번 이혼한 여자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건가? 오 그렇구만 14번 야 이 인간 졸라 폭력적이다 직장 하급자한테 들이댈 생각을 한가하며 상대가 완전 명확하게 거절을 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쳐듣는 것까지 완전 그지같네 15번 이건 여자도 분명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제 여친이 알고 보니까 세 번이나 이혼한 여자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다들 말리고 난리가 났겠죠 미쳤다고 그런데 들이대자마자 바로 뻥 차인 놈이 이딴 소리를 하니까 다들 갖지 않아서 쌍욕을 하는 거야 16번 아 야 이제 겨우 평온하게 사는 사람 괴롭히지 좀 마라 그리고 세 번이나 이혼을 한 거라면 이건 진짜 빼박 핵 난미세인데 이런 난미세조차 거절을 한 거면 이거 절대 비말 아니고 너는 진짜 죽어도 싫다는 거다 님 혹시 몸에서 막 쉰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야 몸 다 부서지겠네 아니요 사람이 말을 하면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싫대잖아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싫대잖아 이야 참 한잔하겠네 김치 굽고 첫 끼 들어가가지고 수영하고 난리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릴 lessly 여덟 еж 감사합니다.